한국어 능력 시험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 접수해야 했다. 생각보다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웹사이트 접속조차 힘들었다. 그리고 공부할 책을 사야 했다. 물론 집에서 이미 한국어 책이 한 두 개 아니었다. 이건 나 혼자 산다 할 때 전현무 형이 선물해 준 책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커피숍에서 공부를 했다. 공간도 넓고 집보다 집중이 잘 되고 커피도 맛있었다.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아침에 카페 문을 열자마자 가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다. 그러다가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먹으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집에서 가구에 포스틱 붙여서 사자성어 외우기도 했다. 소랍, 옷장, 커피머신, 인터폰, 박스, 스탠드, 바나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다. 친해진 것 같아서 화면 속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그게 답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복상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날도 있었다. 아 이런 날씨에 놀아야 되는데 자 오랜만에 젯말놀이 해볼까? 강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 공장장이고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는데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촉촉 촉촉촉촉촉촉촉 토픽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듣기, 쓰기, 읽기. 문제는 쓰기에요 쓰기. 이건 나의 손 글씨다. 연습해야겠다. 단어 연습도 하루 빼놓지 않고 매일 했다. 물론 때로는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었지. 피곤하기도 하고 설상가성으로 아플 때도 있었다. 아 피곤해. 공부보다 재밌는게 진짜 많은 것 같다. 만화책 카톡 인스타그램 그림 축구게임 고을! 하지만 스스로 규칙을 세워야 했다. 밥이야 정신 차리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하는게 단순히 시험 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공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나한테 무기이기 때문이다.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매일 공부하니까 놀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학생 고시원 생활하면서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 수험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우리는 공부 왜 할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압박감이 강하니까 스스로 뭘 원하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공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서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들려주고 싶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후회 없고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겠다. 할 수 있어. 파이팅! 아참 나 시험 붙었다.